드라마 드라마 끝나고 친구들 만나러 파리에 잠깐 다녀왔어요. 달팡 화보 찍는다고 자랑했더니 다 놀라더라고요. 그리고 틈날 때마다 발레를 했어요. 밤샘 촬영이나 이럴 때 화장이 뜬다든지 좀 이렇게 팔자질이 생긴다든지 이럴 때가 있어요. 그런 날 밤에 스티뮬 스킨 플러스라는 제품이 있어요. 수분감, 수분감이랑 그 다음에 탄력 그리고 달팡 제품이 향이 굉장히 좋아요. 천천히 마시면서 느끼시면 스트레스도 풀리고 마음도 평안해지고 잠도 숙련을 취할 수 있어요. 혹시 여유가 되신다면 살짝 마사지를 감유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. 목 같은 경우는 바르셔서 쓸어내린다거나 아니면 V라인을 위해서 올려준다거나 사실은 습관이 제일 중요해요. 좋은 습관이 생기면 그걸로 많은 게 해결이 되겠죠. 꼼꼼히 바르는 거, 클렌징하는 거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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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